우리 새집으로 이사왔어 네 방 벽지는 노란색으로 정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들거야 은하 저 애가 날 좋아하지 않을까봐 무슨 소리야 아빤데 생일 축하해 사랑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 선물은 나야 백은아 정말 너무 예쁜 선물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빠야 근데 아빠는 나보다 수영이를 더 좋아하잖아 응 그건 아니지 수영이 편 들었잖아 아빠는 은하 편이야 아빠 난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 하이 이거 넣을까? 이거 넣고 이거 넣어보자 아빠 나 코플레 넣어 이게 뭐야? 괜찮아? 뭐가 있지? 아빠 빨리 와 보고 싶어 응 빨리 돌아갈게 은하야 이따 봐 아 나야다 왜 은하를 몰라 원래 기억은 역승으로 해보게 되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으쌰 대근아 6살이요 2015년 9월생 작은 새 유치원에 다니지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 은하야 엄마 말 잘 들어야 아빠가 빨리 집에 갈 수 있어 알았지? 은하 만나자 아빠 빠 빠이 빠 빠이 응 가자 은하 은하야 아이쿠 오늘도 재밌었어요? 응 잘했어요 자 가자 자 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축하해 축하해 많이 먹어 맛있겠다 은하도 먹자 은하가 좋아하는 새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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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ld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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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없어?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그래? 근데 아빠가 해준 건 더 맛있어요